대흥민국 프로젝트 I say Tick, you say T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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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ay Tick, you say T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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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준비가 됐네요 놀 준비 제대로 된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해기지사 분들의 특징은 뭐에요? 여기 계신 분들 다 뭐죠? 흥이 많다는거죠 예 지금 뭐 이제 차은우씨가 곧 올라올 예정이라 여러분들 살짝 독유하시는거 같은데요 여기 너무나 많은 인원분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? 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출에 준비됐습니까? 네 준비될만큼 소리 질러! 네 좋습니다 저 또한 이분을 가까이서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이 나오는 흥을 멈출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맞으십니까?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? 네 맞을 준비 되셨나요? 요즘 대세중의 대세! 틱톡모델! 차은우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네 우리 은우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포토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구요 네 자 우리 차은우씨는 현재 아스트로의 멤버로 가수뿐 아니라 배우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구요 그야말로 대세중의 대세인 차은우와 글로벌 슛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과의 만남 틱톡의 얼굴 차은우씨와 특별한 만남이 펼쳐질 그 화제의 현장에 차은우씨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구요 언제 어디서 봐도 반가운 얼굴 보면 볼수록 또 보고싶은 공통점을 가진 틱톡과 차은우 오늘 이곳에서 우리 차은우씨의 만남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아 하트로 또 여기도요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은우씨가 또 핵인사의 대표주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워낙 눈마저쳤잖아 신공했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은우씨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은우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